1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지났습니다 선생님 가져가신대요 시아는 뭐하십니까 아이고 애정표현도 잘하시고 엄마 꼭 붙어있네요 그러게 엄청 다정하네 집 밖의 상황이에요 시아 그럼 엄마한테 가있어 아빠 엄마 엄마 이거 자전거 아니라서 아빠가 못 잡아주는데 아니 좀 전까지 집에서는 엄마 꼭 붙어있었잖아요 아까 나 너무 좋아 엄마 붙어있는데 지금 괜찮아 아까 나 너무 좋아 엄마 붙어있는데 지금 괜찮아 엄마는 괜찮냐 엄마가 사줬어 돈을 줘 엄마가 사줬어 돈을 줘 엄마가 섭섭해요 아빠 손만 꼭 잡고 다녔네 아빠 손만 꼭 잡고 다녔네 엄마 손 끊어질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이맘봐요 어머님 섭섭하시겠어요 아빠는 은근 즐기실 것 같은데요 인기 많으셔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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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누가 당장 냈다가 여기는 엄마 쓰는 건가요? 엄마 뺏어 가시는데 엄마가 안 뺏길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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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대 엄마도 엄마한테 가자 왜 굳이 저렇게 떨어져 앉아계세요 엄마 진짜 서운하시겠다 엄마 아저씨 어디있지 아저씨? 첫째가 남 첫째가 남 첫째가 남 그 어느 나미 색깔이 틀린데? 결국 또 아빠한테 갔네 엄마 근데 엄마 입장에선 많이 서운하시겠는데 예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아버님은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아 저 그냥 계속 이쁘고 귀엽고 그냥 이쁘고 귀엽고 예 그리고 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을 좀 잘 따르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 보면은 시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도 굉장히 잘 사귀어요 오오 오오 그 같애 어린이집을 가면 그 딸 그 나이 또래 친구 누구있어? 하면은 거의 모든 애 이름이 다 되거든요 거기 아버님도 같은 관점에서 어머님이랑 같은 눈높이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애들 그냥 마냥 귀여운데 뭐가 문제라 그러지? 라고 해버리시면 우리 시와 어머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걸 함께 문제인식을 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아버님께서 입이 좀 옴짝탉탉 하시거든요. 아니 뭐 변이라...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이 저한테만 오는 걸 저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일이 끝나고서 몸이 피곤한 저도 애들 없이 따로 쉬고 싶은데 애들이 오는데 오는 애들한테 이러지 마하면서 애들한테 먹을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매일 볼 수 있고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관심이 좀 집중되는 거라 생각하고 제가 볼 땐 아버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두 딸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님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 얘기로 돌아가면 양육자가 우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농담처럼 아이가 울고 있다, 밥솥이 끓는다, 다리미질을 한다, 또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무엇부터 할래요? 라고 했을 때 보통 다 끝내고 아이를 매일 마지막에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울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방문을 닫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뭐냐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애들을 돌보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에너지가 딸리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래서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다 사랑하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방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 많으신 분들은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생후에 내가 뭔가 신호를 보냈을 때 울음이라는 보통 신호를 많이 보내죠. 신호를 보냈을 때 즉각 달려오는 경험을 많이 늘 하는 아이와 늘 자기가 뒷전이고 즉각 즉각 자기가 수용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님께 좀 힘을 드리고 싶고 그런 어머님의 마음의 어떤 공허함과 힘듦, 섭섭함을 아버님도 함께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아이를 잘 돌봐주는 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엄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오늘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영상을 보면서 아무래도 직업이 또 이렇다 보니까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깊게 봤는데 우선 우리가 아까 산후울증 얘기를 청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우울하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감정을 느끼지 마세요.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변화할 수 있는 게 그런 과연 뭘까를 보면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갔다 와보세요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리고 한번 지금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는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엄마가 외부에서 같이 가실 때 제가 들었던 말이 그 장난감 엄마가 사줘서 도로 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만 왕따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만 왕따 시키는 거야 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처럼 되면 또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만약에 그때 엄마도 우리 딸 손잡고 싶어. 엄마도 우리 딸이랑 같이 이렇게 좀 스킨십 하고 싶어. 원하는 걸 좀 말해봤으면 어떨까. 집에서는 굉장히 엄마랑 새갑게 잘 지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진짜 속마음은 어떠세요? 속상하죠. 속상하고 제가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뭐가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것과 이런 고민이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속마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속마음이 잘 보이면 잘 풀릴 것도 같거든요. 함께 만나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가운데 거 모래 또가. 오 시야. 시야. 칼을 누나. 엄마가 뭐랬어. 엄마가 뭐랬어. 엄마가 뭐랬어. 엄마가 뭐랬어. 엄마가 뭐랬어. 아주 혀. 너 혀 모르게 해. 엄마 자꾸 뭐. 엄마가 치워하고. 뭘 너 싫어. 칼 간지 구러나. 엄마가 치워하잖아 엄마. 시야야 사랑하는데 시야가 위험한 거는 어 못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표현은 괜찮죠? 사랑을 했어.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 벌써 독립하고 싶은 거야? 어디로? 어디부터 하고 싶어요? 바다로? 엄마는? 여름에 같이 가잖아. 같이 가자. 아버님은 여름에 가. 여름에 가. 떠나자는 얘기에요 여름에 가. 독립하는 거? 좀만 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엄마가 자기 이야기 안 들어준다면 나 떠날 거야 가방에 짐 써서 나 갈 거야 그런 걸로 협박을 많이 해요. 동생 밥 안 먹어요. 동생 밥 뺏어먹는 거예요? 아 동생 밥 먹는 거예요? 동생 밥주고. 네. 이제 봤어요 지금. 떠날 이유가 너무 많은데요. 떠날 건데. 어휴. 어휴 저도 동생이 좀 쉬운데 동생 좋아지고 하고 쉬워하기도 해요 삼촌도 동생 없어요? 어 동생 없어 삼촌도 오면 좋겠다 저도 동생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저씨가 제 시야 좀 키워주면 안 돼요? 동생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너무 귀엽다 동생이 힘들어? 뭐가 힘들어? 마음대로 놀지도 없고 동생 때문에 동생 한 번 괴롭히면 엄마가 제 엉덩이도 떼이기도 해요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시은이가 동생 많이 괴롭혀? 네 왜 괴롭혀? 동생이 시은이 덥다 덥다 아니 저희는 의리로 살아요 여기 두 분은 또 갑자기 왜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와갖고 애들에 관한 거라든가 시은이 뭐 애들 뭐 번일이 있었어 뭐 그런구나 지금은 몇 년을 살다보면 알잖아요 부부 사이가 이제 약간 동지 같이 이제 애를 키워가기 위한 파트너? 편에서 오빠도 다 그러려니 하고 살고 나도 그러려니 하는 사는데 이제는 내가 지쳐요 이제 제가 지쳐요 왜냐하면은 나도 기댈 것도 필요하고 나도 의지할 것도 필요하고 애들끼리 오늘 오면은 애들끼리 오늘 이것 때문에 싸웠어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렇게 기댈 때가 너무 멋있어 그럼요 엄마들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는게 그거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면은 다툼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견 차이를 있는데 그럼 의견 차이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냥 말을 하지 말자 얘기를 하지 말자 그렇게 될거라고 뭘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좋다 싫다 이런 피드백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면은 중간에 말을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고 다른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나 계속 내 무시당하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얘기를 나는 계속 못하게 되고 나는 거의 그였어 그냥 근데 오빠는 오빠 나랑 무시한다고 하지만 오빠도 오빠 나랑 날 다 무시하고 있어 오빠는 나랑 미래를 생각을 안 해 그럼 난 오빠랑 살 의미가 없어 난 지금 잠깐 애 키우는 애 엄마? 나중에 애는? 애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우리 이혼해 아니 이혼하자는게 아니라 나중에 좀 서로 편하게 살자 아니 사람이 부부가 뭐야 함께하는 거야 오빠는 참 이기적인게 부부는 아이돌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대한 미래 그것도 같이 생각하는 거야 노후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오빠의 어느 정도 믿음을 가고 위지를 하고 그렇게 살지 나는 무조건 이혼하자 아니 나는 이혼이 내 종착적인 사람이 아니야 오빠는 딱 나는 나야 너는 너고 그러고 오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가? 무책임한 거 뭐지 피디님 봐봐 피디님은 나중에 지금 애기를 키우고 이번 촬영에 고생이 많으신 거예요 노후에 어떻게 생각해 뭐 하세요? 아이고 노후 노후 때 노후에 오순도순 잘 살아야죠 오순도순 잘 눈치 없다 저기서 오순도순 잘 산다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 노후에 대해서 애들 크면 손 어느 정도 안 갔을 때 서로 따로 서로 편하게 살자 그게 노후인가요? 끝났어요 우리는 이러다 이러다 더 싸워요 부부 산다 애랑 부부 다툼만 되네 여기서 끝 이야 아니